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이던 경찰관과 시민들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불이 붙은 차량을 진화하고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사고와 구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입구를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곧바로 차량의 불길이 치솟더니 1차선까지 그대로 미끄러져 반대편 터널벽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벌어진 사고를 피해 앞으로 나갔던 차량이 멈춰서더니 운전하던 남성이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고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터널벽에 붙어있던 비상 소화기를 찾아내 지체 없이 불이 붙은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운전자는 휴가 중이었던 경찰이었습니다. 박 경장이 구조에 나서는 사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하나 둘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셨고 저랑 구조에 직접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파편을 같이 치워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친 채 운전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경찰관 덕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가 중에도 구조에 나선 박 경장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